쌤, 저 오늘 성적 나왔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까 빨리 와서 칭찬해주세요, 알았죠? 여보세요? 어, 너 과외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니? 과외비 다 환불하고 그만둔데 뭐? 아, 좋다 그러게 왜 요즘은 안 찾아? 뭐해? 너 지난 학기에 누구 찾으러 다녔잖아 알고 있었어? 응 아니요,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, 내가 싫게만 하라고 그냥 저기요 민교수님이 회화실로 빨리 오시래요 회화실로요? 저 방에서 옷 벗으시면 되거든요 옷을요? 민교수님이요? 저희 지금 60년 기다려요 60년, 근데 제가 다 벗으셨어요? 문 열까요? 아니요, 아니요 죄송한데 빨리요 예 거기 옆에 가운 있죠? 입으시면 돼요 입으시면 돼요 아, 죄송합니다 네 모델이 제거 왔어 무슨 소리야, 모델이 여기 있는데 아휴, 뭔 소리예요 지금 모델이 여기 있는데 누구세요? 죄송해요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? 뭐야? 내 마루 아니, 누가 놓은 거 몰라? 왜 여기서 지금 회사는 회사는 회사 관두었어 머리가 좀 그런가 봐, 너 내가 말이 맞지? 내가 너가 생긴 데는 진짜 많이 맞 거예요? 병신 같잖아 내가 저 사람 가게 관두게 해줄까? 그 김환이 듣는 교양 수업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인데 도저히 걔가 들을 수업이 아니라서 기억이 나거든 그게 수업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이네 1동 500일 우리 수업이 연애하기 좋은 수업이라고 불리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랑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하.. 씨발 또 도망을 가네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?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?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? 난 엄청 반가웠는데 왜 선생님은 아니에요? 뭐하는 거야? 수업은 들어요 고딩 인생에 그만큼 폭탄 던졌으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내 연락 받아요 반가워 그 다음은 이때는 맨날 봤네 봤드라매 봤드라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, 날두고 그냥 가? 너 언제부턴가 계속 이러잖아. 나한테. 그래도 우리 베프지? 난 너 좋아해. 네가 제일 좋아. 알지? 어, 민정. 조심하고 기다려, 발견돼서. 나 가령 가야겠다. 자, 이거. 너 딴 사람한테 걷어뻖어 죽으면 안 된다. 나한테 말해. 알겠지?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바쁘세요? 네, 뭐 바쁘죠.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. 뭐, 그렇죠. 그럼 저랑 같이 밥 드실래요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민우! 왔어? 아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마루야. 안녕. 마루, 친구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마루. 응. 너 너무 귀여워. 나 그럼 썼다고. 알겠어. 안녕. 안녕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민우야. 원래 저러잖아. 취했어. 마루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. 김환? 어. 왜 이렇게 제작 다운 거 아니었어? 그럼 수급차고 끌려갔어? 그렇다니까. 하... 다운. Then 나 안녕. 예 t